오늘의 주식은 뭡니까? 요즘 오펜하이머 영화 나왔잖아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박사님 보셨어요? 못 봤어요 둘 다 영화를 못 본 상태에서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맨하탄 프로젝트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은 맨하탄 프로젝트 대충 알죠 원자폭탄 만드는 맨하탄 프로젝트 그 자체는 대충 아는데 그 후에 미친 기술적 과학적 역량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는 핵폭탄을 개발하고 터지고 전쟁이 끝나면서 사실은 끝이 났지만 이 프로젝트가 그 이후에 미친 과학적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대중적으로는 주목을 안 받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오펜하이머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맨하탄 프로젝트가 인류 과학에 미친 역량 오펜하이머 영화 나온 김에 이런 거 좋습니다 과학식 배우는 거 말고 크게 한 세 가지 갈래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물의 강압성 강압성이요? 네 갑자기 원자폭탄 이야기가 나오다 식물의 강압성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궁금한 사람 많은데 식물의 강압성이 밝혀진 것도 맨하탄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간단합니다 방사선 트레이스라고 방사선 이미징하는 영역들이 의료계나 자연과학에 어마어마하게 방법이 퍼져 있거든요 강압성은 식물학의 핵심이잖아요 강압성은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강으로 결합해서 포당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포당의 분자식은 C6H12O6잖아요 그럼 이 포도단계 산소가 물에서 왔느냐 이산화탄소에서 왔느냐 물에도 O가 있고 이산화탄소도 O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내야만이 생학회로가 규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랬냐면 산소에 동위원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위원소가 베타 붕괴나 이런 에너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추적을 한다 추적하는 거예요 트레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영상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압성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산소가 물에서 왔느냐 이산화탄소가 왔느냐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동위원소를 집어넣어서 동위원소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따라가서 파악한다 그렇죠 펫이라는 장비에서 우리 브레인의 종량 같은 거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것도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어서 우리 혈류를 타고 그러면 그게 산소를 많이 소모하거나 글루코스를 많이 소모하는 영역에 가서 방사선 라디에이션을 하면 찍을 수가 있거든요 대형병원에 가면 펫이라는 장비가 있는 병원에는 지하에 전부 다 가속기가 있습니다 보통 가속기를 하니까 CERN에 있는 20kg 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큰 대학병원의 지하에 방 하나에 가속기 이렇게 탱크 같은 거 있어요 작은 가속기가 네 거기서 이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다른 케미칼 분자에 부착을 해갖고 주사를 놓으면 암이나 이런 부위로 많이 가서 그렇죠 뇌졸중, 혈류 검사할 때 주사 맞는 게 그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계도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재료공학, 생물학, 생화학 할 것 없이 기원이 어딘가를 추적하는 게 모든 학문에 필요하잖아요 그 물꼬를 연 게 메나탄 프로젝트입니다 이 물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를 파악할 때 동위원소를 집어넣고 그걸 추적할 때 방사능이 내는 독특한 빛을 따라가는 것이다 굿,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어디에 쓰여 있는가 묻기보다 어디에 안 쓰여 있는가 묻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그 출발이 여기 메나탄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동위원소라는 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중성자 개수마다 다른 거잖아요 산소 같으면 산소 18번 산소가 있고 16번 산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카본 같으면 우리가 자연에 가장 많은 탄소는 12번 탄소잖아요 그러면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잖아요 질량수 12 그리고 원자분호 6번 이렇게 되는데 카본의 동위원소는 양성자는 무조건 6으로 고정이 돼야죠 그래야 카본이 되니까 그런데 중성자는 6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8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성자가 6개면 12번 카본이 되고 중성자가 7개면 13번 카본이 되고 중성자가 8개면 14번 카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동위원소고 동위원소죠 그러면 14번하고 12번 동위원소가 있다면 공학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장비를 질량 분석계라고 해요 질량 분석계 네, 메스 어널라이저라고 해요 자연과 공학하는 데는 웬만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 최초로 질량 차이에 의해서 이걸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이 테크로지가 인류에서 가장 극명하게 필요한 사건이 뭐냐면 원자폭탄 제조하는 과정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왜 그러냐면요 원자폭탄 만드는 게 우라룸이잖아요 우라룸은 중요한 동위원소가 동위원소가 238번하고 235번 두 동위원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중성의 개수는 계산할 수 있겠죠 235-92 하면 되고 238 동위원소 것도 238-92 하면 되죠 왜냐하면 우라룸은 90이니까 그만 계산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원자폭탄 만드는 자발적 방사성 붕괴를 하는 우라룸은 동위원소 235라는 겁니다 238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에서 235 핵분열하는 235는 0.7%밖에 없다는 거요 자연 속에 만약에 우라룸이 1000개가 있다면 그중에 한 7개 정도만이 235 우라룸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238이라는 거예요 강물에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럼 분리를 해야 될 거입니까 그렇죠 대부분 238에 조금 235가 묻어있는 정도나요 0.7%가 묻어있어요 그걸 분리해내야 될까 분리해내야 돼요 이거 분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요 이란에서 원심분리하고 뭐 이런 핵물질 농축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같은 계열의 이야기입니다 아 농축한다는 게 결국 분리해서 분리해서 235만 모아갖고 그게 대략 10kg 이상 넘어가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에 있는 거는 대부분 238일로 돼 있고 0.7%만이 235라는 게 이게 메라탄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첫 번째 근본적인 공학적 문제입니다 이 놈을 어떻게 분리해낼까 235만 원자폭탄이 된다는 걸 알아냈고 그런데 얘가 너무 적어 얜을 어떻게 자연상태에서 추출해서 집약시킬까 그게 이제 농축인 것이고 농축인 것 농축의 출발은 분리죠 분리죠 거기서 진량 분석기가 나왔다 굿 진량 분석기가 대규모로 사용됐거든요 진량 분석기라는 이 장비가 1940년 총각 몇 개 수준으로 이제 실험실 내에서 임시로 만들어 쓰다가 이 메라탄 프로젝트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진량 분석기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 수백들을 만들어 갖고 이걸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자연과학에서 모든 실험소에서 쓰는 진량 분석기의 출발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니까 들어가는 장비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고도화되겠죠 그렇죠 메라탄 프로젝트 간단히 말씀드리면 1942년에 시작해서 1946년 그때 종효가 됩니다 메라탄 이름이 붙은 거는 뉴욕에 있는 메라탄인데 일설에 의하면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메라탄 프로젝트 본부가 어디 있었나 하면 콜롬비아 대학이 있었어요 또 하나 센터는 어디 있었나 하면 유시 버클입니다 미국의 전 반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라탄 프로젝트는 서부에 있는데 버클리는 20억 달러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로 기준을 하면 330억 달러의 프로젝트입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름 235를 농축하는 그리고 진량 분석기를 통해서 그걸 축출해 놓은 이 과정이었는데 이 미션을 어디서 많이 수행했나 하면 유시 버클리 그 유명한 노렌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특히 진량 분석 그 0.7%밖에 안 되는 오라룸 230%를 축출하는 그 막중한 과제를 메인으로 맡았던 그 연구 총책임자가 노렌스입니다 과학사 책을 보면요 항상 나오는 게 노렌스가 손바닥 위에 팽이 많은 거 하나 들고 있는 게 사진이 나옵니다 팽이를요? 크기가 팽이 많아요 크기가 팽이 많아요? 네 모양도 팽이처럼 생겼어요 줄가면 탁 드는 그 팽이 있잖아요 꼬리 딱 들고 있어요 그 손바닥에 올려진 몇 센티도 안 되는 그 쪼맨한 팽이가 그게 기능이 뭡니까? 가속기 그게 지금은 둘레가 20km 넘는 최초의 가속기는 그만했어요? 최초의 가속기는 손바닥 위에 둘레를 들고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로 해서 노벨상을 받아요 이게 논란 감독 영화 중에 인셉션이라고 있는데 보지는 않았고 보지는 않았고 영화 거의 안 보니까 마지막에 팽이가 등장하거든요 이 감독이 팽이를 그랬었나 보다 인셉션은 타임 역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대충 들었는데 논란 감독이 쭉 이어지는 양자 역학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데 영화 속에 그 팽이 아이디어를 거기서 가져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클로트론에서 가속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속기가 출발이 팽이 크기였고 팽이 모양이었다 그렇죠 그 손바닥에 들고 있는 게 서울시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커졌으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이 사람한테 막중한 의문을 맡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가속기를 잘 이용하면 질량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두 축입니다 콜롬비아 대학하고 유시 버컬리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 관건은 질량 분석기가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원리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입자가 전기를 띄면 자기장을 그려주면 원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질량에 따라서 원운동 반지름이 달라지겠죠 무거운 놈은 더 큰 반원을 그리겠죠 굳굳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돈은 중간에서 삭삭 질량 차로 해서 빼낼 수가 있죠 그건 뭐 직관적으로 좀 이해합니다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얼마나 분해능이 계획이 적을 때 하는 건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면 1억 분의 1 정도도 다 분리해내립니다 그 무게 차이도 예를 들면 카본 14번 있잖아요 14번은 카본 12번에 대해서 1조 억분의 1밖에 없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게 적은데도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질량 분석계의 여러 가지 성능이 우리 상상할 수 없도록 은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된 건 바로 그 매너탄 프로젝트의 질량 분석계가 굉장히 억거리 되면서 전쟁으로 존폐가 걸리니까 국가가 그 모든 영향을 총 정원해가지고 당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과학식을 한 군데 집악해서 단기간 내에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 도달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자산으로 과학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다 그중에 하나가 가속기도 있고 질량 분석기도 있고 또 하나가 뭐였나 하면 강압성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트레이스가 뭐였나 하면 카본 11번을 썼어요 카본 11번은 그 반감기가 20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뭐 실험하다가 20분 지나면 시그널이 약해가지고 찾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20분이면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연구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생물학 특히 식물학의 강압성 이게 규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복합적 생활학 패스웨어 이런 거는 몇 달 두고 추적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20분 단위로 하면 이야기 안 되잖아요 학자들이 막 안간힘을 써가지고 했는데 트레이스의 수명이 긴 거 있으면 강압성 확 밝혀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짧아 생명이 20분 반감기가 그래서 긴 놈이 나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 쭉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 반감기만 조금 길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반감기가 긴 카본 동위원수를 류시 버클리 그쪽에서 있다 있다 찾아냈어요 긴 놈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방사성 동위원수께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죠 입자를 발견하는 이야기하고 입자를 만드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발견했다는 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이 됐거든요 생물학의 혁명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카본 14분입니다 반감기가 5,370년 대략 5,000년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5,000년쯤 되니까 곧장 응용한 게 고고학에서 응용한 거죠 아 오마이 사이언스 아 그래서 고고학에서 연대 측정하는 거 탄소 동위 측정 굿 굿 그게 바로 메나탄 프로젝트의 집적적 산물입니다 오펜하이머보다 100배 이상 중요한 사건은 메나탄 프로젝트 그 자체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물론 오펜하이머는 메나탄 프로젝트의